팔을 잡았다고?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? 상사 부하 직원인데 분위기가 좀 뭐랄까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? 죄송합니다 제가 싫어했습니다 함부로 입놀리지 마 지금 같은 유언비어 다시 들리는 날엔 명예의 손감이야 알아? 오빠 왜? 약혼자도 못 믿고 벌벌떠는 가여운 아가씨야 네가 원하는 걸 믿어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왜? 무슨 일이야? 그래 믿자 믿어야 해 오빠 보고 싶어서 뭐? 일해 잠깐 앉았다 갈게 아 제니스한테 필립 소개해준다고 했어? 왜 하필 필립이야? 조건 좋잖아 제니스랑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? 왜 그래? 뭐 잘못한 거야? 필립 요즘 만나는 여자 어때? 없됐어 걱정 마 필립 오빠 정신 차렸어 오빠 조심해야겠더라 무슨 말이야? 복도에서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? 난 오빠 믿지만 여기 회사잖아 결혼 앞두고 흉한 소문나는 거 싫어 어제 같은 일 두 번 용납 못해 그래 오해하는 일 없게 할게 아 필립 오빠가 더블 데이트하지 내일 우리가 거길 왜 껴 필립 오빠 오랜만에 보고 두 사람 분위기도 띄워주고 좋잖아 제니스가 좋아하겠어? 내가 물어볼게 제니스만 오케이 하면 가는 거다? 자 falan faith 창피해 창피해